안녕하세요 매너하섭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훈은 15화, 16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는데 과연 시즌2 없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14화에서 한선영은 새끼고래 이용 어미고래 사냥썰과 대왕고래 출생 비밀 유지썰 중에 결국 빌런으로서 고래 사냥썰을 택했네요. 한선영의 선자는 배선자였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고래잡이 배였죠. 이제 전면전은 시작되었고 한선영의 공격에 태수민은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15화 예고를 보면 권민우의 활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권민우의 행동에 대한 나비효과 결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비슷한 맥락으로 가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민우의 개가천선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권민우는 착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권민우는 우영우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5화에서 우영우가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많은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권민우도 14화에서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우영우가 가족 문제로 겪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점차 사랑으로 발전할 봄날의 햇살 최수연의 부탁도 있었고요. 그리고 태산의 일원이 되기로 마음 먹었으니 어쨌든 한선영보다는 태수미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것이 맞겠죠.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태수미와 우영우의 고통을 절감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권민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권민우는 기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를 써달라고 하죠. 태수미의 딸 우영우 한바다에 부정취업하다. 덧붙여서 우강우와 한선영이 만났던 목격담을 말해주죠. 이렇게 되면 부정취업을 시킨 한선영을 박살내는 게 목표냐 그게 아닙니다. 우선 우영우는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2인 돌고래 시위에서도 이미 사람들의 SNS에 올라와 있는 스타 변호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은 기사로도 낯섰기 때문에 나름 유명인사입니다. 부정취업에 대한 이슈가 먼저 터지는데 대중들은 점점 의문을 가지게 되죠. 대체 왜 부정취업인데? 아니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저렇게 똑똑하게 변호하는데 그게 왜 부정취업이야? 자폐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대중들은 점점 분노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혼의 자식이 있었다는 분노는 자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취업으로 오해를 받는 이 사회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 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권민우는 우영우를 돕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하사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